안녕하세요^^ 여러분 안녕하세요^^ 핫도그 치즈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치즈스틱 바삭바삭 소금 바삭바삭 새우 새우 초콜릿 초콜릿 매콤한 맛 바삭바삭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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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쫄깃쫄깃 라면이 너무 맛있어요 엄청 매워요 치킨은 치킨을 먹어볼게요 치킨은 치킨은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막걸리 크림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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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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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